삼성 SDI가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는 오늘 지난해 매출액이 20조 1,241억 원, 영업이익은 1조 8,08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의 매출이 2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호실적은 전기차 판매 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와 판매가 인상, 원압값 하락으로 인한 환율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삼성 SDI는 올해도 배터리 프리미엄 전략을 지속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목표입니다.